미스테리 뮤직비디오가 없는 게 좀 아쉽기도 했었는데 그때까진 좋았죠. 그때까진 좋았는데 사다르타기를 했잖아요. 뭔가 음모가 있는 것 같아요. 시즌1 때도 몇 번 속아 넘어갔는데 이게 또 뭔가 비하인드로 나갈 것 같아요.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주인공이 됐는지 굉장히 오늘은 심란한 밤이 될 것 같네요. 시나리오가 굉장히 이제 약간 손발이 오그라드는 걱정이 앞서는 그런 시나리오네요.